이소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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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제까지 해놓으라고 한 거 했어? 아? 상사였어? 안녕하세요 인연님들 무텐 우먼즈 티셔츠 연구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가 아니라 저희가 연구소장으로 변신을 했는데요 저희가 왜 이렇게 변신을 했죠? 무신사 스탠다드 우먼즈에 다양한 티셔츠가 있는데요 각자 목의 길이, 얼굴형, 네크라인에 따라서 어떤 티셔츠를 입을까 고민이 있는 인연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티셔츠 연구소를 열게 되었습니다 하주님 같은 경우는 네크라인에 신경 써서 티셔츠를 입으시는 편이신가요? 저는 좀 얼굴이 둥그런 형이어서 라운드넥을 피하고 파여있는 네크를 자주 입고요 오늘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는데요? 저와 같이 동그란 얼굴형이 나오신다면 조금? 오늘 그래서 저와 비슷한 하주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인연님들 초대해가지고 조금 들어볼 예정이에요 근데 저희가 인연님들을 만나는 게 처음이잖아요 매우 떨리고 불안해서 손발이 떨려요 그러면 첫 번째 인연님 만나볼까요?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인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소에 무탠 우먼즈를 즐겨보시나요? 제가 오면서 또 선생님들 하는 거를 보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소감이 어떠셨는지 되게 능력있으신 선생님들이더라고요 자본주의 멘트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나오셨는지 제가 턱이 진짜 여기가 딱 각져있거든요 각진 턱과 그리고 넓은 얼굴 면적 여기가 되게 넓거든요 그럼 평소에는 어떤 스타일을 주로 입으세요? 저는 셔츠나 터틀넥 이런 거 되게 잘 주로 애용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있는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? 아무래도 제가 이제 목에는 화장을 많이 안 하니까 목 가리게요 그래서 사실 넥라인 같은 경우는 저한테 뭐가 어울리는지 잘 몰라서 그래서 저희가 모두 다 나왔죠? 네 저희 지금 솔루션 뭐 있긴 있는 거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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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더욱 좋은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 워스트랑 베스트 두 가지 모두 다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워스트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워스트는 이 친구와 이 친구 이거는 제가 자주 입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 두 친구를 워스트라고 뽑은 이유는 퍼틀넥 같은 경우는 몸 위까지 올라오고 슬림하게 가리기 때문에 단점들이 부각이 되기 쉬워요 이 친구도 각져 있는 부분이 가로 쪽이시잖아요 이 친구도 좀 가로가 넓은 그런 친구여서 워스트로 뽑았어요 이렇게 워스트 제품을 입어보셨는데 어떠세요?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워스트인 저랑 잘 안 어울리는 제가 이런 거를 사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사실 조금 걱정하긴 했거든요 터틀넥도 자주 입으신다고 하시고 좋아하시는 아이템을 워스트로 뽑은 건 아닐까 걱정을 하긴 했었어요 터틀넥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저도 제가 이게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는 사실 잘 모르고 제가 좋아해서 입는 거라서 이번 기회에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베스트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그러면 이 친구랑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저에게는 진짜 도전인데 선생님들이 맞다고 생각하면 맞죠 일단 저희는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가 다른 곳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거든요 제일 피하실 거는 스케어넥을 아마 피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내리에 스치는 기억이 있으신가요? 제가 나름 쇄골에는 그래도 다시 있어서 아, 스케어를 사야 되겠다 아, 근데 그게 각각을 또 만들었군요 그럼 쇄골이 보이는 유넥을 골라주시는 게 조금 더 부드러운 얼굴형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볼까요? 하의를 준비했어요 선생님 같은 거 그런 거 다 맞아요 똑같은 걸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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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으셨는데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셨어요?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터틀넥은 이제 있는 거 다 버려야겠어요 다 버리니까지 네 각진 제 인상을 확실히 부드럽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시선 분산 그걸 제가 느꼈어요 제 화장실 거울에서 아 근데 재질도 좋고 그래서 너무 편하네요 풀스판이 들어가서 좀 더 촌촌하게 잘 잠겨 입고 맞아요 모다리 들어갔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터치를 낼 수 있는 말씀해주신 그대로를 제가 옷 갈아입고 느꼈어요 아, 진짜요? 진짜 쫀쫀하고 무탱 음원주에서 한번 오프라인 매장에 가셔서 다른 제품들도 한번 입어보시고 땡포 오늘 나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셨는지 제가 원래 얼굴이 조금 긴 편인데요 가로 대비 세로가 좀 더 긴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봤을 때 너무 귀여우셔서 너무 예뻐서 거짓말 치지 마 거짓말 치지 마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더니 당황을 하셨어요 그러면 티셔츠 고를 때 막 고민이신 점이 있을까요? 저는 핏이 너무 통이거나 이러면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흐르는 핏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이고 제가 적고 있나? 이소장 갑자기 워스트 먼저 그럼 워스트는 이 친구 사실 브이넥을 입으시면 얼굴이 조금 더 뭔가 연장돼 보이는 느낌? 시선을 약간 좀 따라서 내려가서 세로의 비율이 조금 더 연장되어 보인다 와이넥? 브이넥? 입으셨는데 직접 입어보시니까 어떠세요? 아까 가디건을 다 잠갔을 때랑 조금 다른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그 네크라인에서 오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금 보완을 어떡하지? 할 때 나시를 받쳐서 부드럽게 입는다든지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잘 캐치해서 입으셨던 것 같아요 뾰족한 포인트 때문에 시선이 쭉 내려가는 거여서 슬리브리스나 안에 이너 탑 같은 걸로 보완을 하셨으면 사실 그 뾰족한 부분이 덜 도드라져서 굉장히 보완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베스트 제품을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거든요 일단은 화이트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 친구들 보다 그 시선이 머무는 거를 단절시켜주는 거죠 여기 위에서 시선을 양쪽으로 분산시키는 거죠 여기 어깨 디테일을 통해서 그런 이유로 저희가 이 두 가지를 지금 베스트로 뽑았습니다 이렇게 입고 와보셨는데 어떤 게 괜찮으세요? 아까 워스트 딱 드셨을 때 생각보다 예쁜 거예요 옷도 예쁘고 그랬는데 이거 입으니까 확실히 다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입고 나니까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더 발랄해 보이고 이미지에 더 잘 맞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오늘 링크 알려드릴게요 네 스몰 입으셨어요 네 하면 여름에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이 있는 거를 제가 혼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봤으면 잘 몰랐을 것 같거든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희도 굉장히 뿌듯하네요 오늘 굉장히 즐거웠고 앞으로도 무텐우먼즈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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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텐우먼즈 즐겨보시는 편이신가요? 네 제가 옷을 잘 못 입는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참고하려고 많이 봤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고민으로 오셨는지 제 얼굴형이 좀 동그란 편이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피하는 건 혹시 어떤 스타일이실까요? 저 일단 피부톤이 완전 밝은 편은 아니어서 색깔 같은 것도 많이 피하게 되고 지금도 살짝 모나미룩 흰색 검은색은 거의 다 어울리니까 그러면 도전해보고 싶은 스타일 혹시 있으실까요? 하이틴 룩? 하이틴 맞나요? 딱 맞는 옷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여기서 찾아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워스트는 동그란 얼굴형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친구들? 이런 터틀이랑 사실 이 스트라이프 티를 저희가 워스트로 고른 이유는 터틀렛 같은 경우는 동그란 얼굴형을 시선 분산 없이 얼굴만 집중시키게 하는 넥 라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꼽았고 이런 스트라이프 티는 이 넥이 조금 위로 올라오는 이 넥 라인이 동그란 얼굴을 더 부각시키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워스트로 뽑은 아이템입니다 직접 입어보시니까 어떠세요? 조금 답답한 느낌? 폴라는 너무 부각이 되는 것 같았고 그럴 때는 또 너무 달라붙는 슬림한 터틀렛보다는 약간 목에 여유가 있는 터틀렛에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그렇다면 바로 저희 베스트를 한번 바로 넘어가 볼까요? 그러면은 네, 이거랑 이거 이렇게 두 개를 저희가 베스트로 골랐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이틴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플리츠 스커트를 준비했어요 아까보다 훨씬 시원해 보이세요 아, 정말요? 얼굴도 더 살아 보이고 저희가 추천해서 더 그런 건 아니지만 훨씬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? 저는 이티 사야 될 것 같아요 아, 괜찮아요? 이거 입고 갈게요 어? 어, 이게 넥 라인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찾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예 파져 있거나 아예 이렇게 돼 있어서 제일 자주 입을 것 같은 건 이티예요 아, 그러면 저희 아까 잠깐 얘기했던 컬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실 데이지 크루넥 티셔츠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컬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인데 따단 따단 왠지 이런 채도 높은 컬러가 어울릴 것 같은데 오우와 이거 같은데? 이게 훨씬 어떠세요? 좀 얼굴이 화사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한번 어떠세요? 어느 쪽이 더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? 그냥 확실히 채도가 높은 게 잘 어울리세요 태어나서 처음 한 사실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셔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보다 굉장히 저희가 많이 지금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끝마칠 시간이라 지금 앞으로도 보태누먼즈 많이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, 하드님 오늘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넥라인에 따라 추천을 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? 저도 뭐 촬영을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맞는 스타일링을 더 할 수 있게 돼서 좋았던 그런 촬영이었고요 사실 번영적인 수학 공식처럼 뭐 이런 얼굴형은 이걸 입어야 된다 저런 얼굴형은 저렇게 입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자신만의 얼굴의 특징들이 있으시면 또 이 공식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넥라인의 티셔츠를 도전하셔도 결코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의 오늘 솔루션을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입고 싶은 대로 입으시면 돼요 저희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입고 싶으신 컬러 입고 싶으신 넥라인 그 어떤 것도 다 소화하실 수 있어요 인연님들은 그렇죠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궁금하시면 상대인 오프라인 매장에 오셔서 직접 입어보셔도 되고요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,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 안녕